1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지시하기를 마치시고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세리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에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여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등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는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세례자 요한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이다.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오기로 되어있는 엘리아가 바로 요한이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모두 들어라.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추지 않았느냐?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왜 울지 않았느냐?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귀신 들렸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을 봐.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일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미칠 것이다, 고라신아.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너희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두로와 시돈에 서 있었다면 그곳 사람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카버나우마.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오히려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소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베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해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